이번에 VCR 진짜 잘 찍었어요 이번에 VCR 멋있어요 제가 그거 VCR 누가 권위했습니까? 그거 태형이가 권위했죠 그쵸 아 그래? 아 그래요? 태형이가 VCR 멋있게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VCR의 방향성을 태형이가 제출을 했죠 디렉터야 회사 입증하려고 근데 그... 아 예 아 예 왜 왜 알아봐 나 스포린 보았다 되겠지 공개됐습니다 태형이 좀 가져오세요 팀이 좋아졌는데? 가자 가자 뭐예요? 어디가 가슴에게 어디가 벤지 아니 이게 옛날 전북이 같으면 오 승uda야 아 저희가 무슨 곡 하고요?